지가 뭔데?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금법 법사위 철희, 정청래 여항의 퇴거, 여 빌런 지가 뭔데? 제목 보면 감 잡으셨죠? 영상 바로 보고 오실까요? 네, 제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시간 좀 빼주세요. 왜 자꾸 발언하는데 그러세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뭐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시는 거 다 좋고 진행하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시키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안정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기합니다. 네, 영상 보시니 아마 아셨을 겁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급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법안 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두 개의 법안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항의를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이 일단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이거 퇴거시키겠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당이 지금 빌런이라는 말 들려요. 아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가 뭔데 나가라 말합니까? 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나왔어요. 여기 이 상황에서 이동학 위원님.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가 뭔데는 반말, 막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막말이죠. 막말이다. 왜냐하면 저게 대상자가 명확했거든요. 대상자가 뭉뚱그려졌었더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상자가 분명한 정청래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사자가 또 안 들렸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리도록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죠.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던 것은 20분간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과를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발언하고 다시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사과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고 퇴장해버렸어요. 사실상 그런 말이 오갈 수는 있는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런데 저럴 때는 통상 시간을 좀 지나면 그냥 사과하고 그리고 또 유감이다 서로 표현하고 다시 그냥 회의가 속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다시 각규택은 다시 들어오실 거라고 보고 어쨌든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필요하고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국회의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 보여지기에 저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저런 이야기 내용을 갖고 설전을 벌이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이 아니라 지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들은 국회 전체가 사실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환 위원장님. 아이고 왜 저렇게 된 상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도 본인들도 추진하지 못한 노란봉 특법하고 그리고 예상권을 침범하는 25만 원 지원 법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안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 국회라면 이거 패스트트랙 태워도 상임위에서 180일에서 9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 갈 때 60일 정도 해서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그래도 해야 된다면 이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 다 장악하고 거기다 본인들이 가져갈 수 없는 법사위까지 장악해서 이 모든 법을 일사천리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입법 독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정말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정말 여권 인사들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의 품격과 그리고 민주당의 품격을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가 뭔데 이런 표현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이런 표현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0분간 생각해 보세요. 10분 동안 나가 있으세요. 어디 끼어듭니까? 라고 하는 저런 워딩들을 보면 저는 정청래 위원장의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회의원과 법사위원장의 품격이 아니고 저 중학교 때 다녔던 보습학원 원장님 보는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경치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미문화원 점검하고 징역 살고 나와서 거기서 그렇게 반미를 외치던 사람이 보습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면서 그때 학원 원장 시절에 손바닥 때리고 나가서 벌 세우고 했던 그 리더십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리더십으로는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처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노란본특법하고 25만원 지원법은 최소한 소위 회부는 해야죠. 소위 회부에서 거기서 논의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그것조차 막아버리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저런 모습에서 지금 국회 품격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막말의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양쪽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법사위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다 보니까 양쪽의 다른 의견이 말 그리고 퇴장, 고성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일 텐데 그런데 사실 법사위 상황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퇴장하세요. 지금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퇴장하세요 얘기하고 발언권 없어요.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저희 노란본트법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랬죠. 용산에서는 이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노란본트법 극한대치 불법 파업조장 합법노동운동 이거 말고 저희 고용장관 후보에 김문수 전 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김문수 노란본트법 헌법과 충돌 야, 그 후 유튜버의 고용부 넘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전 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는 어떤 입장이냐. 노란본트법에 대해서 이거 헌법이랑 충돌합니다. 충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노란본트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진 김문수 전 지사를 장관에 앉혔다. 김진욱 대변인님. 김문수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김문수 후보 지금 지명이 되셨으니까 후보가 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반 노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 보면 과연 이분이 노동개혁의 적임자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걸 앞에 걸지만 69시간 노동 시간을 다시 그쪽 방향으로 역행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는지가 낱낱하게 나오겠지만 저는 일단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 여서야대의 국회 상황을 과연 협치로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차피 야당은 야당 길을 갈 것이고 나는 야당이 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만 가지고 하신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3년의 임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건 국민을 위해서 어느 쪽도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뭔가 협치의 모습을 좀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단 한 개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짧게 신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강성 인사를 안 치는 거는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김은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검증이 될 텐데요. 일단 노란봉투법이 한 번 폐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계에서 이걸 다 반대하고 사실상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위헌법률이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영국 사례를 보면 대처 철회 여인 대처가 영국의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이 악성 노조 파업을 이거를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걸 진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불법 파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모처럼만의 노사 분규가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데 이거 한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아까 법사에서 저런 소동을 피면서 밀어붙이는지. 답답하죠. 이미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가 됐었던 범에 또 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많은 거부권과 많은 강행 처리와 여의도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계속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락처에 сказано,